y-a-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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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은 y-a-k 우리가 보통 y-a-k 라고 하는 y-a-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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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죠 크게 해서 이제 화면 보면서 y-a-k 를 okay long-haired, hump h-u-m-p h-u-m-p는 혹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말로는 육봉 이런 말을 쓰는데 육봉 육봉이라는 것은 고기 육자죠 고기 육자에서 봉 봉우리다 고기가 고기 육자에 봉우리에서 험트 육봉 이란 말 쓰고 혹이라는 거죠 롱 헤아드 롱 헤아드니까 털이 길다는 거지 머리카락 털이 길다 털이 긴 험트 육봉 육봉이니까 혹이 있는 꼽추란 말도 쓰죠 꼽추 이렇게 줄에 떴었다 줄였다가 키웠다가 험트 혹이 있는 꼽추의 t-i-b-e-t-a-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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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자 위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강세가 accent t-i-b-e-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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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황소 영국식으로 하면 억스 황소 long head 털이 길다 털이 긴 황트 육봉 혹이 있는 티벳은 티벳 티벳 티벳의 황소 티벳 티벳은 그냥 내용을 보고 y a k 예크라 그랬죠 예크 예크 wild 예크 야생의 예크다 y a c k 는 y a c k 는 c o l l o q u i a l colloquial 이제 colloquial c o l l o colloquial colloquial l o l o 에 강세가 있어요 colloquial q u i a l 구어체의 일상회화의 colloquial 일상회화의 d e r o g 가 되어 있는데 d e r o g a t o r y derogatory d e r o g a t o r y derogatory derogatory는 경멸적인 손상시키는 d e r o g 가 원래는 d e r o g a t o r y colloquial은 구어체의 의란 뜻이고 d e r o g a t o r y d e r o g a t o r y derogatory는 경멸적이다 손상시키는 trivial 사소한 사소하거나 또는 lengthy 길이가 긴 대화 뭐 잡담 같은 거 사소하고 또는 길이가 긴 대화다 동사로는 engage 노드에 참여하다 참여하는데 그러한 대화 잡담 길이가 긴 사소한 대화에 참여하다 예크 동사로 쓰인 것을 내용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y a h w e h 되어있죠 y a h w e h 발음은 야외 y a h w e h 또는 y a h v e h 또는 y a h v e h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야외 야외 영국에서는 야외 이렇게 왜이로 발음이 되고 야외 히브루 네임 히브루의 이름이다 히브루 갓 하나님의 히브루의 이름인데 old testament 구약에서 구약에서 히브루 이름이다 히브루에서 y h v h 이렇게 j e h o v h 에서 j hove 철자가 j e h o j e h o v h j o 하 j hove j hove j e h o v h happening j hove j hove j hove j e h o v h j e h o v a h 해서 j hover tibetn ax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.